오늘도 매일 똑같은 일상 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지만 우린 꿈을 꾸어요 그 꿈을 위해 오늘도 달려갑니다 아직 깨끗히 일어난지 않고 뭐였어 이거 왜 뭐였어 뭐였어 ㅋㅋㅋㅋ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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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민규 형 막 그만 만지고 생일 축하드리고요 민규 형 생일 축하드리고요 근데 저도 상처로 기도 안 그래요 well, all I have to say is happy birthday and just in case people who don't understand what's happening right now it's actually 민규's birthday, so that's why you're all celebrating so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네? 네가 말 안 해도 알 거라 알고 있고 제일 축하한다 목소리를 깔아지도 못해 축하해요, 여러분 매점에서, 매점에서 햄버거, 햄버거 하나 해줄게요 아침에 햄버거 놓고 생일 축하할게요 앞에서 애들이 많이 만드셨으니까 축하해 축하해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 저한테 물도 떠다주시고 진짜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짠! 생일 축하드려요 중년에 친구들이 올라옴 시작ing 순차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산업 하나님 밑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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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상에서 처음 봤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에 40배치 손으로 가야 해 어떻게 해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내가 먼저 걸어버려 전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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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전혀 안 돼 하루 더 왔어? 하루 더 왔어? 하루 더 왔어? 지금 어디 팀에도 어디야 돼 이거? 5분 뒤에 대결하는 걸로 하자고 춤 배틀은 세상에 노래 추고 무난하고 아 진짜 아, baby 뭐지? 아, baby let's get the basics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It's not replaceable 오오오오 It's alright I'm not dangerous When you're mine I'll be general I'll be replaceable You're my favorite You're my favorite It's like all the girls around me You're my faces In the same world Woooo Woooo You're white black It's not just your body now It's alright Yeah I'm not dangerous When you're mine You're like You're gay It's g.o 아, 저거는 저거? 아, 저거는 저거? 아, 저거는 저거? 아, 저거가 저거가... 아, 저거... 생일선물이 거절했어요, 생일선물 어? 나, 나... 고기 들어 아, 잠깐만... 야, 오늘 생일이야... 하나 더 사러 갔을 때 하나.. 아 고개 들어.. 하나.. 됐다! 너무 싫다! 이제 준비가 됐어 노래 꺼! 노래 꺼! 소개도 안 하고 뭐 하는 일도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안녕하세요 저희 팀 이름은 진경이와 진경이의 남자들이구요 사랑에 켜진 내 눈을 봐 사랑에 뭐가 필요했던 걸 바람을 바랄수록 가쁜 걸 옆에 보안 술은 안 마셔 그냥 색깔이 맘에 들어 골랐어 그땐 널 It's just a feeling 느낌 그대로 말해 Think about it 주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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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럭키 세븐틴입니다 세븐틴만 잠깐 나왔고 친구들은 잠깐 잠깐 네 전체적으로 가사는 아무도 안 외웠네 그지? 개인적으로 너네는 하려고 했던 적이 없던거잖아 그러면서 무슨 욕심을 부리고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 발전도 없이 웃고 떠들고 즐기고 하는거 좋아 근데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다 보고 있는거 아니야 너네가 조금 더 리더가 돼가지고 이끌어줘야지 너네가 더 잘 알텐데 너네끼리 할 때도 잘하겠지만 이거는 또 다 보는거 아니야 근데 이런걸 어형부형 준비도 없이 생각없이 너네끼리 연습도 안하고 한거는 무슨 장난치는거지 뭐 전혀 이 의미를 전혀 모르는거 같아 부끄럽게 생각 안하니 이게 다 보고 있는데 잘해 부끄럽지 네 여기도 무대 아니야 카메라 있으면 무대 아니야? 너네 무대에서 잘하려고 하는거 아니야? 네 항상 긴장의 손을 놓고 말아야지 뭐 하나하나를 하는데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네